강철깃발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은 무력화 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수동할 수 있는 건 다가 밀려내는 반대 에이커점이 점령됐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쫓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B 거점이 점령됐군. 사냥이 끝났네. 사냥이 끝났네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B 거점을 차지했네요. 고맙습니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좋았어. 사냥을 시작하지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에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이러고 치는 거야. 더군 나만, 지금까지 괜찮은 전술이군. C 거점은 노예 무리 같군. C 거점은 노예 무리 같군. C 거점은 노예 무리 같군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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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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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C 거점을 함락시켰네. C 거점을 함락시켰네. 우리 붙었네.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잘 싸웠네. 좋은 승리였어. 함께 잘 싸워줬네. 그 흐름을 놓치지 말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